아빠, 저 큰절 준비를 잘 돼가고 있어? 그럼, 세종에 학생 등록까지 끝났는데 벌써 등록을 받아요? 순남이 엄청 달리나 보네 예, 근데 명자 씨는 어쩜 그렇게 순남 씨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몰라라 합니까? 어머머, 어머머, 아니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기껏 자리 피해줬더니 이런 원망 받는 거예요, 지금? 아, 그렇게 기쁜 뜻이? 아, 진도 좀 팍팍 나가봐요 보는 내가 다 답답하네 잘 먹었습니다 자식, 눈치는 칼이네 지금 순남 씨 그럴 정신 없습니다 혹시라도 깨져버릴까 제가 얼마나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데요 애끼 다 똥 된다고 자고로 연애라 불 붙었을 때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명자 씨가 그러니까 저는 막 무섭던데요 아, 그, 그, 그거, 그거는 농담입니다, 농담 제가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그만 명, 명자 씨, 명자 씨! 명, 아, 입이 방정이지 당분간 또 명자 씨 얼굴 보기 힘들겠구만 네, 무슨 일이세요? 아, 무슨 일은요? 일 없어도 연인끼리는 수시로 전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,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습니다 저, 잠깐만요 저기, 제가 명자 씨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직굳게 왜 그러셨어요? 아, 나도 모르게 그만 그건 그렇고, 순남 씨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갑자기 그게 무슨, 글쎄요 외국 사람들도 누룽지를 먹나요? 바비, 브라운 아... 그럼, 화장실에서 막 나온 사람은? 아, 빨리 생각해봐요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아, 모르겠어요, 정말 답은 일본사랑 강선생님 아,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제 기분 띄워주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 괜찮아요 저 현재 잘 가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셔도 아, 이게 선물인데 제가 인심 쓰겠습니다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리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위로 할게요 그대 위로 할게요